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계정판 3장의 다섯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해서 서버에 대한 설치를 완성했죠. 서버에서 완성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스냅샷을 잡을게요. 스냅샷의 의미는 1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문제가 생겨도 이 상태로 되돌리는게 스냅샷이죠. 직접 해볼게요. 스냅샷은 플레이어에는 없다고 했죠 이것을 닫으세요. 닫고, Workstation 프로를 실행하세요 Workstation 프로를 실행해서 여기 있는건데, Workstation 프로가 혹시 날짜가 지났다고 나와도 괜찮아요 혹시 날짜가 지났다고 나와도, 우리가 쓸 것은, 스냅샷 기능은 날짜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아까 우리 c 밑에, 우분투 밑에 그 파일을 오픈을 클릭해서 여시면 되요 오픈을 클릭해서 우분투 20.04 폴더에 서버, 여기 하면 서버.vmx 파일이 보이죠 이것을 선택해서 열기, 이것은 동시에 실행하시면 안되요 따로따로 실행하셔야 되요. 자, 실행했고, 서버 컴퓨터 열렸죠. 이것을 지금 스냅샷을 잡으시면 되요 자, 메모리는 여러분은 2기가로 2048로 하라고 했죠. 이 상태를, vm에 보면은 스냅샷이 있어요. 그러면 스냅샷 매니저라고 있어요. 이것을 실행하세요 실행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거에요. 이 상태가 지금 설치가 완료된거구요 이 상태를 제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Take Snapshot이 있어요. 클릭해서 저장하는데, 저장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설정까지 했으니까 설정 완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Take Snapshot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지금 아까 완벽한 상태가 저장됐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겁니다. 별거 없죠? 자, Close 누르세요. 설정 완료 해놓고, 이제 스냅샷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닫을게요. 제가 좀 문제를 일으켜볼게요. 다시 플레이어 실행하세요. 플레이어 실행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2개는 따로따로 실행해야 돼요. 플레이어 실행해서 서버를 다시 부팅하세요. 부팅해서 이제 서버에 제가 좀 사고를 쳐보려고 해요. 이 컴퓨터 열심히 잘 설치를 완료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죠. 자,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앞으로 수업할 때 계속 제가 원상복구 하자, 또는 초기화 하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자, 서버 부팅이 됐고요. 서버에서 터미널을 열게요. 터미널을 열고, 제가 좀 큰 사고를 쳐볼게요. 자, RM-RF하고 슬래시 부트 하면요 부트 폴더가 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폴더가 부팅을 위한 중요한 폴더거든요. 디렉터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삭제가 됐어요. 다시 재부팅해볼게요. 리부트. 재시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정상 부팅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는지 예상되시죠? 중요한 파일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부팅 자체가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사고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재설치를 지금 또 너무 힘들죠.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행히 스냅샷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닫으세요. 닫는 것은 얘를 클릭해서요. 셧다운 게스트 하면 그냥 강제로 끝내요. 아니면 플레이어, 파워, 셧다운 게스트 하면 강제로 꺼져버립니다. 강제로 꺼졌어요. 다시 아까 웍테이션 프로를 실행하세요. 실행해서 아까 서버 컴퓨터가 없으면 오픈해서 열면 되고요. 지금 열려 있으니까 얘를 해서 vm-snapshot-snapshot-manager를 다시 열어보세요. 열면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 사고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설정한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해놨죠. 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설정 완료되어 있죠. 얘로 다시 되돌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우투 누르시면 돼요. 이번에는 고우투. 고우투. 예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아까 스냅샷 잡은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닫으세요. 닫고 다시 플레이어 실행하세요. 플레이어 실행해서 서버를 부팅하세요. 아까 부팅 실패했었죠. 그런데 다시 기다리면 얘는 우리가 설치를 완벽하게 해 놓은, 세팅한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가상머신의 초기화고요. 우리 앞으로 전체 수업을 하면서 초기화시킬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작업한 것들이 많이 꼬여요. 꼬이니까 제가 초기화시키자. 그러면 이 상태로 초기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했는데요. 이제 아마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해도 저렇처럼 설치가 안되거나, 아니면 설치된게 뭔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데대비해서 제가 지금 이 설치를 완료한 것을요. 얘를 압축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잘됐으면, 여러분께서 쓰셔도 되는데, 혹시 좀 문제가 있다면 제 것을 쓰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설치는 이미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닫을게요. 닫고, 그냥 끌까요. 얘를 끄고, 끄기. 그래서 얘를 꺼버리고요. 그러면 우리 카페 잠깐 들어 보세요. 카페에서 역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 완료된 것을 그냥 쓰셔도 돼요. 카페에 보시면, 왼쪽에 역시 교재 자료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분투 20.04에 LTS가 설치된 가상 머신이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설치한 서버 가상 머신이 있죠. 얘를 지금 제가 압축해서 올려놨어요. 압축해서. 그럼 얘를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탭에서 열기. 한번 다운로드가 되고, 앞으로 아직 설치 안 했지만, 다음에 설치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다운로드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사실 설치가 완벽하게 안됐어도, 제 것을 쓰시면 저처럼 완전히 설치된게 있으니까, 얘랑 저랑 수업이 똑같이 진행이 될 거에요.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볼까요? 제가 다운로드를 미리 좀 받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3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서버, 오븐트 20.0 용사 서버가 방금 설치한거고, 다음에 설치할게, 두 가지도 다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상 머신이 있죠. 가상 머신 폴더, 서버죠. c 밑에 오븐트 20.0 용사의 서버. 얘가 사실은 필요없어요. 아깝지만 지워버리고, 제가 방금 카페에서 다운받은 것 있죠. 얘를 더블클릭하시면요.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Extract하면 여기 압축이 풀려요. 풀리면, 여기 기다리시면, 여기 끝나면 지금 제가 설치한 거랑 동일한 게 여기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설치는 꼭 안 하셨어도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연습삼아와 설치를 진행하시고, 혹시 설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을 쓰셔도 앞으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실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랑 100%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가상무실을 쓰는 거니까, 수업이 100%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앞쪽이 풀렸죠? 풀렸으면, 나머지도 필요하면 풀어도 되는데, 이제 얘네도 좀 이따 설치할 거고요. 자, 그럼 역시 VM요. Workstation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지구고, 제가 카페에 있는 걸 받은 거에요. 그럼 설치가 그대로 있네요. 혹시 여기 없으면, 다시 오픈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픈. 여시면 되고, 지금 열려 있으니까, 여기 제가 설치한 건 지금 2기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2기가 쓸게요. 플레이 누르시면, 이거 중요해요. 여기 혹시 뜨잖아요. 꼭 왼쪽에 move-in을 써요. move-in 하고, 얘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당연히 부팅이 잘 되고, 꼭 확인하실 거 인터넷은 꼭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인터넷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가끔 안된다고 하는 분은 되게 이래요. 여기 보면, VM을 새로 설치하고, IP를 설정을 안 하는 거에요. 일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걸 빼먹은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Workstation Pro 실행해서요. 여기 보면, Edit에 Virtual Network Editor 있죠? 얘를 선택해서, 지금 전 해놨는데 확인만 할게요. 오른쪽 아래에 Change Setting 눌러서, 보시면, 여기 보면 VMnet 8 있죠? 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얘가 192, 168, 111번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일장 수업에서 했던 내용인데, 혹시 여기 세팅이 안 되어있으면, 꼭 이거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OK 누르시면 돼요. 됐죠? 하고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다시 압축을 푼 서버 가성 머신, 얘를 부팅 잘 됐죠? 그리고 꼭 확인할 게 뭐라고요?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잘 되니까. 클릭해서 인터넷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네요. 처음에 화면만 뜨면 돼요. 저는 잘 됐죠? 네이버까지 잘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인터넷은 문제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됐으면, 혹시 다른 곳 가볼까요? 다른 곳에 뭐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요? 한빛.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여기 접속이 안되면 안 돼요. 꼭 인터넷이 돼야,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되니까 접속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처음 부팅해서 그러고요. 접속이 되고, 이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역시 해상도는 다시 바꿔주세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닫으시고 해상도가 가끔 버그 때문에 바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디스플레이 세팅해서 해상도는 1024.768 또는 그 이상에도 관계없어요. 최소한 1024.768 이 정도로 세팅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기능만 더 알아볼게요. 제가 브라우저 다시 띄워볼게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띄우고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요? 아무데나 아까 한빛 사이트 들어가 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서스펜드 기능이 있는데요. 일시정지 개념이에요. 가상무실을 끊은 개념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잘못 누르거나 하면 여기 일시정지거든요. 처음에 서스펜드 이것을 해 볼게요. 눌러서 클릭하시면은 예스 누르면, 현재 이 상태가 꺼진게 아니라 일시정지가 된거에요. 다시 플레이어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보면 플레이어에서 서버 볼게요. 서버 보면, 여기 이 상태 보이죠? 아까 이 상태가 일시정지된 상태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일시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서스펜드드 나오죠? 여기 보면, Edit Virtual Machine에도 가상 머신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이해 되셨죠? 활성화가 안 되는게, 지금 켜있는 상태에서 못 바꾼다는 얘기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Cancel 누르고, 이럴 때는 꼭 정상적으로 부팅한 다음에 끄셔야 돼요. 플레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팅을 하세요. 한 상태에서 꼭 정상적으로 끄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클릭, 로그아웃, 끄기 그래서 컴퓨터 끄기 그래서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종료가 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어 실행해서 다시 서버 보시면, 어때요? 까만 화면이고, 까만 화면이 중요한게 아니라 글자가 Powered Off 이렇게 써있어야지 얘가 현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 컴퓨터를 완벽하게 세팅했고 스냅샷을 잡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법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상 머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ureika. 아멘